전석으로 오신 가슴이 있습니다. 우리 한금옥 가슴이 한 달에 한 번이네요. 오늘이 첫째 11월 2일 오신 날입니다. 우리 한금옥 가슴이 나오셔서 보실 노래는 홍남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을 보내고 본인의 타이틀이 오게 되겠습니다. 올라오시죠. 저기 센데끼가 저기 오면. 센데끼가 저기 오면. 내 보는 맘. 어젯하지 오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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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제난한 것을. 어리로. 원하. 말. 원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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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. 원하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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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없이 흘러서 지새기라 하늘은 고해놓으라 아멘 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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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버려 원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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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